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했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분석 전문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. 오늘 시대책에서는 파이썬 한 권으로 끝내기, 데이터 분석 전문가 더하기,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대비 교재를 소개합니다.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을 딱 한 권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. 시험 실제 합격자의 노하우를 통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, 학습 전략을 통해 전체적인 학습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. 본문 곳곳에 있는 팁 박스를 활용해 학습의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. 코드와 그래프도 더 쉽게 알아보고 실전처럼 실습할 수 있으며, 처음 시험을 준비하는 초보자도 한눈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전면 컬러로 구성했습니다. 기출 동영 모의고사 5회분을 담아 연습이 가능하고, 풀이 권장 시간에 맞춰 문제를 풀어보며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저자가 담아낸 다방 구성 방식을 참고하면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. 단연간 누적된 합격 데이터, SD에듀 데이터 분야 시리즈와 함께하세요. 데이터 분석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은 한 권으로 완벽 대비해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